브랜드 평판 1위에 이어서 신랑값 1등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아닐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신랑값 1등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잘 벌고, 잘 안 들어오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거 너무하다. 난 이렇게 좋은 사익감이다, 좋은 남자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원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잘 안 들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찜질방에서 2박 3일을 얼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거 맞습니다. 근데 오래 살 거에요. 자타공인 닮은골 부자 전현무 씨. 추추트레인 추신수 선수와 닮아 무무트레인이라는 추신수 선수와 사진 같이 찍으신 거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 닮았어. 닮았어요. 추신수 선수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근데 본인 싫어했다면서요? 유쾌하진 않아요. 그리고 몇 번이고 본인 매니저한테 확인하려고. 야 진짜 닮았냐고. 내 면선에서 닮은 것 같습니다. 땅이 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해외로 가면 조지클로니. 조지클로니. 이 표정 뭔가요?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어. 없지 않잖아. 있어 있어 있어. 모든 닮은 사람의 나쁜 일 뿐이지. 없진 않아. 솔직히 없진 않잖아. 맞아요 맞아요. 조지클로니 영화보면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저러지. 진짜로 진짜로. 우리 또 전현무 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씨쭈 인형 아니야 또? 맞지? 아 집에 개 인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귀엽죠 이거 봐봐. 집에 이런 애들이 한 10마리가 있어요. 다 묘하게 다르게 생긴 씨쭈들이 얘를 제일 전면에 대세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한 번 지어줄까요? 얘요? 네. 조지 어때요 조지. 조지. 조지클로니. 어 조지? 어 괜찮다. 조지와 클로니. 조지와 클로니. 세상 사기 좋은 날이에요. 이거 높은 노랬네. 세상 사기 좋은 날이에요. 오빠가 대상이 좋은 걸. I'm in my dream. I'm in my dream. 못생겼어. 대상이 좋은 날.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전무후무한 아나테이너 전현무 씨 활약 기대하겠습니다.